갔는데 애들이 이상한 망또랑 이상한 슈퍼우먼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수빈이랑 둘이 그래서 어 얘네 스케줄이 끝나고 왔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? 근데 갑자기 연습실 문은 잠가 갑자기 연습실 문은 잠가 그러니 선생님 도움을 못 가게 해야된대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게 일이 잘못됐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지? 이래서 잠깐만 그랬는데 애들이 갑자기 내 머리에 핀을 꽂아주고 갑자기 이상한 망또를 꺼내더니 내 목에 이걸 걸어주고 자 쌤 이거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면서 애들이 막 왜 이러면서 나 말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래도 선생님 요즘에 많이 내려놨어 열심히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해줬지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상 하니까 열심히 생기더라 막상 하니까 열심히 생기더라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다니고 현타가 넘어오는 거야 대박이야 나 풍부가 잘 안 보여 그래요 됐다 Нав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